그러니까 장난 아니지 지금? 오우 죄송해 아 먹은 체수면 되겠다 그래 보고 이쪽 편했다 아 맞네 겉절이가 아니고 이제 물김치가 되는 겨? 물김치가 되는 겨? 물김치 물김치 여자리 깬고 물김치 흰색 물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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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을 사라지며 물김치 물김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